이혼을 막아주기도 하나요? 이혼? 김영환한테 27살고 있노? 남편 쪽에 있죠. 무려 사이비 종교. 유민철 사장님 이혼도 점괘... 점괘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입니다. 왜? 무슨 일인데? 나까지 불렀어? 왜? 미슨 니꺼! 아! 왜 이거 지금! 보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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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기는 뭐가 보... 그 유민철 사장 이혼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? 저는 목사님이랑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. 차율이 가져갔던 걸 돌려받은 거예요.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노율성이네. 노율성이 서홍진 교수 자살 시켰다는 증거야. 난 동변 이용할래. 노율성 빵에 보낼 길이... 드디어 보이잖아.